이재명 당대표가 살아남을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말 그동안 방탄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여러분들 한 달 후에 치루 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국회의 의인이 되고 그게 목표라는 것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방탄 국회 의원 또 거기서 거치지 않고 확실한 뭐죠 방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됐지 않습니까 5선인가 4선 의원인 설론 의원이 쓴소리를 했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자체를 함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에 나와서 안 된다 그렇게 했지만 뭐 그 사람들이 목표라는 건 뚜렷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대장동 개발사 비리 사건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다쳐서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보궐선거를 또 나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래 이런 가장 인상적인 것은 3구 대통령 선거날 이른 밤에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tv에 나와 가지고 당시에 송영길 당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이재명에게 전화해서 이깁니다 푹 자고 나오십시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확신했다 오마이 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송영길 당대표 가 한 이야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2017년 대선부터 소위 사전특표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실패한 적이 뭐 이를 들면 2021년도 4.7 보궐선거야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가 다 성추행 으로 여러분들 다 자리를 물러났기 때문에 그때는 역부족이었지만 나머지는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2017년 대승이나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 이나 간에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패배한다고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송영길 당대표는 뭐 선거를 어떻게 치른 지 훤히 다 알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다 알 거고 또 586 운동권에 뭐 여러분들 거의 뭐 톱이지 않습니까 훤히 다 알겠죠 우상호 무슨 뭐 윤호중 송영길 이런 사람 다 알겠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어렵게 만든 이 나라에 선거를 그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안 했다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마이뉴스를 기사를 찾아 보니까 저녁 출구조사가 나온 이후에 오마이 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아까 출구조사 전에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이깁니다 잠 푹 주무시고 이따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후 초접전 출구조사가 나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송영길 대표는 승리를 확신한 근거로 초접전으로 짓게 된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들었다 저희들은 지지율 차이가 1%포인트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표나지 않게 이기도록 그렇게 다 세팅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투표율이 36.9% 무진장 높았죠 황금의장이었으면 조작하기에 출구조사는 여론조사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한 1-2%포인트는 숨은 표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0%포인트 이상 이겼다는 게 중론입니다 10%포인트 이상 이겼다는 건 뭡니까 이만큼 손을 댔다는 거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0%포인트 이상 이겼는데 당연히 그러면 뭡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가 10%포인트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20% 정도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0%포인트 이상 이기는데 어떻게 1%포인트로 간신간신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그 메커니즘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 말씀이 3구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10%포인트 이상 이겼다는 게 중론입니다 손을 그만큼 대면 이길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입니까 조작을 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한 사전투표가 정확하게 보정이 안 되고 보수적으로 됩니다 저희는 한 1.5%포인트 정도 이길 것으로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송영길 잘 안 알겠습니까 권력의 빠꿈인데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을 뭐죠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걸 그냥 듣고 세상에 가겠다는 게 이게 나라는 아닌 거죠 송영길 당대표가 여러분들 이 선거 입니다 2020년 4.15 총선 인천광역시 계양구월 선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형선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의 8에서 12%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함께 옮겨 가지고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%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은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선거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계양구월에는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 산하의 투표수가 44개인데 44개 다 투표소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44대 0으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모두 다 송영길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2분의 1의 44성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당대표 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고 그쪽 지역에 동양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당일 투표에서 압승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125.8이 당일 투표입니다 무슨 수치인가 하니까 미래 통합당 후보와 100표로 들 때 송영길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125.8표로 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서 이미 압승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관외 사전투표 미래 통합당 후보가 100표로 들 때 송영길 후보가 229.4표로 든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뭡니까 얼마나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 투표에서 125.8이 나왔는데 우편 투표에서 229.4표가 나온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미래 통합당 후보가 100표로 들 때 관내 사전투표 에 송영길 후보가 198.7표로 든 겁니다 이 수치가 조작을 안 했으면 125.8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인천광역시 계양을에 송영길 후보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도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기서 주구장창 뭡니까 국회의원 해먹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작한 겁니다 왜 그냥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사람들은 송영길이고 뭡니까 홍길동이고 인격증이고 관계없이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는 억울한 거죠 나는 4.15 총선에서 조작 안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조작을 해서 공박상기 욕을 퍼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송영길 당대표의 지역구 선거 결과입니다 전혀 여러분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전산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12%까지 훔쳐가지고 옮겨 가지고 최대 여러분 얼마 정도 조작이 된 겁니까 거의 26%가 여러분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거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절반 빼앗고 저쪽에서 절반 더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아주 탄탄한 지역구죠 뭐 4선 6선 7선 8선까지 뭡니까 나중에 치매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해먹을 수 있는 데가 송영길 후보가 출마했던 계양을입니다 계양을인데 이런 지역구를 뭡니까 이재명이 함께 왜 줍니까 공짜로 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난 공짜로 줬는지 송영길 당대표가 뭐 그릇이 크고 하니까 공짜로 줄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알 바나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지역구를 황금의장을 그냥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냥 공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한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계양을의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계산일동 관내사전투표 당일투표 계산이동 이게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수치가 다 여러분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이런 멀쩡한 수치 인데 공박사 갑자기 조작이 됐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시죠 이 수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선거 사기범들은 국민들을 돼지계로 본 겁니다 돼지계들은 꿀꿀 멍멍멍멍 꿀꿀하기 때문에 돼지계들은 뭡니까 그냥 아무 수치나 이러면서 발표하더라도 돼지계들이 모를 거라고 본 겁니다 그 돼지계들 속에서는 뭐죠 예일 박사도 있고 하버드 박사 MIT 박사 시카고 박사 스탠포드 박사 벨벨 박사가 다 많지만 선거 조작법들은 관계 안 한 겁니다 어차피 예일 박사든 하버드 박사든 예일 박사든 뭡니까 콜롬비아 박사든 간에 박사든 석사든 뭡니까 학사든 뭡니까 똥사든 간에 모두가 다 뭡니까 데이지계라고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함께 실시됐던 인천광역시 보궐선거인 계양을 선거에 발표한 거부할 수 없는 최종적인 후보별 덕표수입니다 이 덕표수가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니고 가짜 후보별 덕표수란 겁니다 이걸 전산 프로그램 용의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 박사 허위사실 공표 유표죄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걸 눈에 아니 이게 다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분석해보니까 이게 딱 어떻게 됐는 거 하니까 국힘당의 윤형선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투표 수 레벨마다 10%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겨준 그런 정확한 수학 관계식이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작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죠 저는 원래 이렇게 뻥을 치거나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뭘 귀한 밥 먹고 뻥을 치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 국힘당의 윤형선 후보가 21대 여러분들 지방선거와 동시에 설치된 보궐선거에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투표 에서 14,022표를 얻었는데 14,022표의 10%가 1,402표입니다 1,402표를 전산적으로 훔쳐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총표를 얼마나 조작했냐 2,804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그래서 이재명은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 투표율이 52%로 나와야 되는데 56%를 뻥튀기를 하고 윤형선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는 45%가 나와야 되는데 41%를 주저 안 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거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인천광역시 계양을 선거 이게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작을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딱 찾아낸 거 아닙니까 10%를 빼앗 샀습니다 띵동댕 이러지 않습니까 거소 투표에서 6.60표를 빼앗고 우편 투표에서 322.20표를 빼앗고 계산 1동에서 121.20표를 빼앗고 계산 2동에서 여러분들 154.20표를 빼앗고 쫙 빼앗아가 뭡니까 총 1402표를 빼앗았는데 1402.20표니까 0.20표는 뭡니까 반올림 처리해서 제외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이게 1402표를 뽑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조작한 수치를 찾아내었으니까 조작한 수치를 여기 적용해 가지고 이재명 이 그냥 공짜로 먹은 거 여러분 다 제 하고 국힘당의 윤영순 후보가 이런 빼앗긴 거 다 더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진짜가 여기 딱 나오 잖아요 한번 볼까요 계산 1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이 1170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몇 표로 발표했습니까 1170표를 받았는데 1291표를 받은 걸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국힘당의 윤영순 후보는 1333표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까 1212표를 받은 걸 발표한 거죠 이만큼 121표를 윤영순 함께 빼앗고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깜쪽같이 뭡니까 총특표소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육안으로 구분 하면 표가 안 나는 것을 컴퓨터를 돌려 가지고 착한 수학관계를 찾아내서 조작공장을 급습한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찾아내 했으니까 진짜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의 물건 색이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게 차이값이고 전반적으로 이 수치보다 이거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차이값을 구하니까 현재의 차이값이 줄어들죠 6%가 2%를 줄어들고 2% 2% 2% 2% 4%가 0% 3%가 0% 7%가 2%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게 차이값 이 크고 조작을 안 하면 차이값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덕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황금의장 같은 송영길 여러분들 전당대표의 인천광역시 계양을은 그냥 뭐 선거운동 조금만 해도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탄탄한 여름 지역인데 여기서 또 조작을 해 가지고 2020년 4.15 총선에 당선된 겁니다 조작 안 해도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지역구를 그냥 공짜로 넘겨줬다 하네요 송영길 당대표도 그릇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치가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6월 1일 보궐선거 에 이 수치가 선관이 발표된 수치가 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수치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죄야 전문가가 딱 여러분들 꼬집 찾아내지 않습니까 너희들 10% 훔쳤지 이재명 후보가 10% 훔쳤네 윤영선 후보 함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의 10%를 빼서 10% 훔쳤네 뭐 쉽게 얘기하면 10% 훔쳤네 하지만 좀 흠하게 하면 10% 도덕질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질을 어떤 방법으로 했지 어 너는 도덕질 방법 이렇게 했구나 동별로 이만큼 훔쳤네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 하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을 해 가지고 이런 도덕질 여러분들 시정할 그런 의지나 의사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비난한다고 공박사람 징징 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사람아 내가 징징 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앞으로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취할 건지를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외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아 어 ama 아 아 아 으 으 으 으